데뷔하였습니다. 본 회원이신 한옥희 선생님께서 시상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1년 중에 가장 기다리는 날은 제 생일이 아니라 바로 영평상 시상식 이날입니다. 현실 같은 영화, 영화 같은 현실, 깡패 같은 배우, 배우 같은 깡패의 대교를 그린 영화는 영화다에서 깡패보다 더 깡패 같은 배우, 두들겨 패기보다 얻어 터지는 역할이 더 뽕이 나는 액션 배우, 완벽하게 보여준 강제한이, 뮤지컬에서 갈고 땋은 실력을 바탕으로 드라마에서 장르를 가리지 않는 폭넓은 연기에 변신을 시도하였고, 신체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한 목숨건 한판 승부로, 한국 영화의 끼를 살려준 영화는 영화다로, 젊은 아이콘으로 우특선 강제한이, 앞으로 대한민국을 넘어서 아시아의 한류 스타로, 대한민국 배우의 자존심을 널리 세계 속에 펼쳐주기를 기대합니다. 어, 물 한 잔 먹으면 못 compte까? 아, 잠깐, 시선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아, 잠깐, 시선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 역시 제가 산을 탄다는 건 인터넷에서부터는 알게 됐고요. 아무리 영화가 저의 산이라고 하더라도 대본이 좋고 연출력 좋은 감독님 맡으시면 이렇게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 드리게 된 것 같아서 좀 뿌듯한 것 같습니다. 스폰지 대표님 김계덕 감독님 장원 감독님 소수석 씨 덕분에 좋은 창을 타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인형 평상 시상식에 좀 더 자주 얼굴을 비칠 수 있는 배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